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아 저도 한번 해 볼 at 오늘 다이안가 어우 끓는다 이거 저으세요 아 내가 저을거야 이거 저으세요 이거 저으세요 까부리를 넣습니다 까부리를 넣습니다 까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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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를 저어요 막 뒤적뒤적 그런데 이럴 때 끈적끈적한 실이 나올 때까지 저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견과류를 넣을까요 또 우리 뭐를 좀 넣을까요 그냥 초콜렛도 먹어줘요 초콜렛은 조금 이따 할거예요 요거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거 좀 섞어주고요 얘도 좀 섞어주고요 얘도 좀 섞어주고 우리 이거 아몬드도 좀 넣고요 저 숟가락에 넣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또 호박씨도 좀 넣고요 보세요 됐어요 이제 견과류는 이렇게 했고 이제 견과류는 이렇게 했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뭉쳐지니까 오 맛있겠는데 맛있겠지 이제 이거 할머니가 좀 이렇게 저 같이 한번 이렇게 해줄게 엄마가 줘봐 저도 해보고 그래 잠깐만 요즘 너무 안 섞였으니까 불은 끄고요 이제 조심 이제 조심 할머니가 잡았으니까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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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 여기 큰 거 이렇게 잡고 괜찮겠어 어디 했어 괜찮겠어 어디 했어 어디 했어 헬로우 응 링건이 저거 이거 장갑 하나 더 껴야 되는데 이거 만질려면 이게 이제 끈적이 나오나 끈적이 나온다 이거 맛있네 응 맛있어 자 이제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할머니는 저도 해볼래요 인건이가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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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까지 나간 거 안으로 꼬꼬꼬꼬 해야 돼 장갑 낀 손으로 응 저거 해볼게요 응 인건이 어디다 담을 거야 네 담아주고 할머니가 얼른 꾹꾹꾹 만들게 네 여기다가 넣으세요 여기다가 넣으세요 여기 넣으세요 그렇지 잘 들어가게 응 여기 조금 더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조금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잘 보이게 그렇지 이 정도 얘는 지금 엄마 언니 얘는 엉망됐어 엄마 언니 좀 비켜주세요 여기 나와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반대로 다가서 일단 나가면 맛이 없으니까 응 맛은 괜찮은데 모양이 나가면 모양이 안 예뻐져요 응 그래 엄마 언니 둘째 조금씩 한 뒤 네 조금씩 해가지고 모양이 더 나오게 하는 거 응 조금씩 너무 많으면 모양이 안 나오지 응 귀여워 조정하게 여기에 꾹꾹 눌러주고 그렇지 끝 예쁘지 옳지 오 이것도 예쁘다 너무 예쁘게 됐어 떼어서 떼어서 그렇지 한번 얘는 이거 좀 세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조금 뚫렸네요 그렇지 가운데가 뚫리는 게 맞아 네 가운데가 뚫리라고 도넛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조금은 맞은 거야 꽁 모양으로 하면 예쁘겠다 응 이렇게 됐지요 그럼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 한번 초콜릿을 묻혀보기로 해요 이걸로 저어 이걸로 저어 이걸로 저어 이걸로 저어 이걸로 저어 됐어 이거 완성됐어요 초코를 엄청 많이 묻혔네 크리스마스 리스네 크리스마스 리스네 이거 완성됐어요 고음 눈눈이 왔어요 눈눈이 왔어요 눈눈이 왔어요 그치 눈 온 거 같으지 크리스마스니까 바이크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거예요 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저쪽에다 놓고 오지 눈 뜨거우니까 저기가 있고 고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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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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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